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여태까지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문 대통령의 딸 문다이 씨의 가족이 1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인의 집을 시세차익을 받고 매각을 한 뒤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여당 측의 대응이 더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 때문에 과거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생활 관련해가지고 자신은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 해당 발언 역시도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문다이 씨의 청와대 거주 논란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 논란 관련해가지고 법령을 위반을 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 청와대 관계자 측에서는 대통령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가족의 경우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을 보고 있으면 이건 사실상 문다이 씨가 지금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냈을지도 없고 가짜뉴스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라고 길길이 뛰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아주 난리를 쳤을 텐데 이 정도로 지금 입장을 내면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우회적으로 이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언론 측에서는 처음부터 청와대에 같이 살지도 않았었던 문다이 씨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 1년 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연유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보고 청와대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다이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로 받았고 이후에 빌라를 매각한 뒤에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문다이 씨는 해외에서 머물던 지난 2019년 5월 달에 영등포고의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가 9억 원에 팔아가지고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냈는데요. 하지만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실거주를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정상적인 주택거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진짜로 어이가 없는 것이 남들한테는 항상 들이대는 잣대가 법보다 도덕이 먼저다 법보다 염치가 먼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항상 도덕을 강조하고 자기들은 깨끗한 척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뭔가 치부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없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진짜 보고 있을 때마다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현재 청와대 측에서는 아까 전달드린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의 입장만 취하면서 한 발 빼고 있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더 가관인 것이 과거에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언제부터 부모하고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도 트집을 잡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만일에 문다혜 씨가 시집을 안 갔거나 또는 미성년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문다혜는 결혼을 해가지고 독립생계를 꾸렸으며 실제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 씨라든가 문준영 관련 재산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독립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얘네들은 성인이고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끌어안고 살면서 지금 논란이 되니까 왜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면 안 되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며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최재원 감사원장이 자신의 딸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아파트에 거주를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부모 찬스라고 비판을 했었고 장녀에게 4억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딸한테 이자를 받고 소득세를 안 냈다라고 탈세를 했다라고 아주 난리난리를 치고 공직자가 공사를 구분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시집간 딸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 마련된 관저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도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데 과거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 후에 공사 구분을 선언했고 국민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면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으며 특히나 문 대통령은 솔선수범해가지고 개인적인 가족 생활비를 모두 다 봉급해서 쓰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식대 같은 경우에는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의 식대라든가 개나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것은 별도로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이어서 문 대통령은 안 그래도 관사로 인해서 주거비는 안 되니까 감사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는 부동산으로 차익을 본 자신의 딸이 손자까지 데려와가지고 청와대 관저에서 1년이 넘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냐 할 수가 없으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소식들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사 구분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게다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신고하면서 다혜씨하고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까지 거부했다면서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이 얹혀 살고 있는지 청와대는 답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튼 청와대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출가 외인이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를 강조했었던 정권인데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가 좀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